액셔프의 대표 그룹 스타 쏘닉의 무대입니다! 박수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 첫 번째 터치후드 아 죄송합니다 둘 다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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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널 당싶어 널 널 당싶어 하기로 할 수 있어 전화할 수 있어 그 눈의 눈에 감기 시작해 난 멀리 더 이상해 넌 넌은 널나인지뽑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